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죠. 호실적에도 차익실현 매물인지 아니면 중국 수출 규제 우려 때문인지 주가는 하락했고요. 국내에서도 AI와 반도체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중요도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주는 모습들이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분기는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잔존하는 모습이었고 또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독주체제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는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공헌함으로써 과연 이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독화점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보호를 미국 시장에서 던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증시를 이끌고 있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기대감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건전한 조정에 대한 양상이 드러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차이, 말 그대로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장에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0.15% 조금씩 상승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후짱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죠.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의 로봇주는 오늘도 강합니다. 최근 중장기 투자 성향의 연기금이 로봇주와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담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육거래일간 쭉 오르면서 오늘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윗고리가 조금 달리고 있기는 한데 로봇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로봇주들에 대한 부분을 실적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 권미정 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이 정도면 저가가 아닐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시 한 번 더 공모를 했던 가격대를 돌파를 강하게 함으로써 돌파를 해내는 모습들이었는데 다만 이제 일부 돌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로봇 산업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쉽게 꺾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간 자체가 11월 중순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분간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12월까지 힘든 과정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은 2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다시 한 번 실적 이슈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1월 그리고 12월까지도 로봇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대한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기업은 SPG라는 기업입니다. 10월달, 10월 27일날 바닷꽃역에서 SPG를 말씀드렸고 이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에 해당하는 우리 사람의 몸의 관절에 해당하는 것을 감속기라고 하는데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PG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 자체도 다시 한 번 부각될 수 있는 점 감안한다면 정고점까지에 대한 강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웹툰입니다. MBT가 네이버 웹툰 덕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게임 생중계 플랫폼을 출시할 거란 뉴스가 나오면서 IP를 보유한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생중계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또 역할을 했던 것이 MBT였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웹툰을 보다 보면 이제 쿠키 구워 드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쿠키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100원에 해당하는 것이 쿠키 한계입니다. 이 쿠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기업이 이제 MBT이기 때문에 오늘 3분기에 대한 호실적과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인데 오늘도 웹툰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Y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웹툰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게임 서비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영화화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많이들 이루어내게 되는데 Y랩이 또 보유하고 있는 IP가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DNC 미디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고점을 한번 막고 빠지는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바닥에서의 추세를 돌려서 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쉽게 여기에서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12월에 뭔가에 대한 이슈와 재료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연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정말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테마죠. 역대 최저치에 대한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0.7명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각 당에서는 이런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펼쳐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0.7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0.7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평선이라고 하는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돌파를 해내고 있는 아직도 돌파가 된 것은 아니고 돌파를 해내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성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긴 흐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결국에는 유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 4월달인데요. 그 4월달까지는 계속적인 이슈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0.7이라든지 또는 유화정책 관련해서 매분마다 움직임들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한 개가 아가방컴퍼니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아가방컴퍼니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총선 전까지는 정책 관련주 가장 강하게 오를 거니까 그중에서 눈여겨보시는 건 아가방컴퍼니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네. 우선 이제 0.27이 좀 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아가방컴퍼니 같은 우리가 유화정책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들썩거리는 쪽이 또 교육주들도 함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관련된 정책의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유화라든지 또는 교육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년 치욕 관련된 부분에서 창조사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주 짚어봤고요. 반도체 설계 관련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다 들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설계라고 하면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도록 미국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칩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설계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칩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이제 ARM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ARM이 바로 이 칩리스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도화지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팸리스라는 것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들. 그럼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콜컴이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팸리스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팸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설계 도면에 대한 제작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어버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텔레칩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칩스 엔비디아, 그리고 LX 세미콘 최근 다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펜미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면 삼성전자, SKI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모리에 대한 칩을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매분마다 제주 반도체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M&A에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에 대한 효과도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5,8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고맙습니다.